공병호 TV의 공병호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인 전쟁은 너무나 틀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가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해찬 대표는 내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작법 수준의 조국이 무죄가 돼야 되고 한 걸음 나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몰상식과 무법과 탈법과 불법이 활개지는 세상을 말하는지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현재 집권 여당의 사람들이 믿고 또 추구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그들이 그동안 해온 다양한 선택을 보면 결국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쪽으로 한층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고 정권 성격은 민간의 힘을 빼앗아서 정치와 간이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는 좌파독재에 가까운 쪽으로 한층 다가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이 누려온 번영의 깃털이 자유사회를 크게 변질시키는 체제 변역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해찬 대표의 지적은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냥 총선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린 역사적 싸움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길로 우리는 자유주의의 길로 그들은 노예의 길로 우리는 자유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과 우리는 여기서 그들은 집권 여당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양식 있고 상식 있는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의 길로 이끕니다 우리는 번영의 길로 그들은 친북과 친중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친미의 길과 일본과의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좌파독재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민주자유의 길을 원합니다 그들은 반분문명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과 이 땅에 양식 있는 보통 시민을 쌓이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4.15 총선의 성적입니다 4.15 총선이 체제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선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의문문을 가진 분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중경 박사 현재 공인회계사 회장입니다 최중경 전 장관이 4월 6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국가 정체성을 결정할 4.15 총선이라는 제목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4.15 총선이 당순히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중경 주장입니다 4.15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한 자유시장 경제를 송드릴 때 부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법률을 제정해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성량 경제정책을 견제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권한과 함께 정부규정심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제관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게 되면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바꾸면 바꿔지는 거니까 또 최중경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채택한 소득주도성장 경제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사회주의 성량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민간 부분과 청장년층 일자리가 줄었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는 사회주의 성량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개헌을 통해서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했어 누구 주장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주장입니다 이런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 586세대 정치인들의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최중경 주장입니다 선의와 감성으로 포장된 사회주의 성량 경제정책과 촛불 민심으로 치장된 일방적 선전에 넘어가 국민이라 별 수 없이 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선전과 선동에 다 넘어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자유시장 경제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유시장 경제와 더 먼 거리를 두려는 집권 세력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들이 왜 친중의 길 친북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양식 있는 보통 사람들은 최중경 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가운데 치료진은 4.15 총선은 예사라운 선거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선거다 국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선거가 4.15 총선이라는 최중경 주장입니다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는지 가라앉는 경제와 민생을 어찌 추설 건지가 총선의 쟁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유권자들이 속아서 안 되는 겁니다 나라다운 나라들이 추구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것인지 이미 패품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회주의 경제로 홀로 뛰어들 건지를 결정하는 선거다 체제를 결정하는 선거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사회주의 냄새가 짙게 풍기는 개헌을 추진한 바가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공들인 4.15 총선 승리를 바로 결정적인 시기인 D-Day로 잠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야망이 더 힘을 얻는 기세입니다 선전과 선동이 먹혀 들어가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유시민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4.15 총선은 국가 명운을 가르는 체제전쟁입니다 자유사회를 지탱할 것인지 준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할 것인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갈 것인지 그들의 이기면 그들은 거대 정부를 신념을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결국은 법률 개정과 헌법 개정으로 사회주의 길이자 준전체주의 길 좌파독재의 길로 이 나라를 더욱 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사회주의의 길로 이 나라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를 통해서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차선이 아니라 3선으로 2번 미래통합당과 4번 미래한국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지지하는가?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준전체주의 체제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좌파독재의 길로 달려간 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독주로 달려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2번과 4번을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